이호 형 친구 없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화환을 봤다니 와 뭐야 이거 내가 보기엔 결제한 것 같은데 이호 형이 이호 형 호날두가 첵스 띄고 있다가 이거 보인다 한글 잘 쓰네 케일이 도와도 되겠다 이호 형 이호 형 왔네 mpc 아닙니까? 이거 보기 캐스트 있나요? 뭐라고 하네 그 상도동 그 말딘이었는데 이천스 이천스 대중에서 선수 바로 따가지고 형 진주 디마리아가 내가 상도동 호나우지 토레스라고 그건 중학교 때고 시즌이 바뀌면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서 그 말이야 미피파 미피파라뇨 앞으로도 이제 컨텐츠로 배웠을 텐데 슈퍼로브랑 주식 참사하네요 주도형 슈퍼로브 나가보셨어요? 슈퍼로브 나가보셨어요? 100만 채널 슈퍼로브 나가보셨어요? 많이 봤지 열심히 해서 슈퍼로브 꼭 나올 수 있게 뭐한거야 형 찍어야 돼 찍고 잔시고 찍고 있으면 나와야 돼 유이고 다 해도 돼 어차피 난 호명이 하는 짓 해줘 그냥 가만히 보러 갈게요 맞잖아 하지만 대표님 해줄거죠? 대표님 말씀이 없으시네 43만 채널 포장으로 내려놓은거 맞서없는데? 아 왜 6K 진정 오어어어어어어 야! 각자 했는데.. 이거 다 했다 보여. 뭐야 이거야 이거. 이거지. 연출 안 했지. 이거라니까 이거. 자, 안녕하세요. 제시킹스도 있어요. 선생님, 뭐해? 저희 대박나세요. 아, 쉬웠습니다. 성경이 항상 대박나고, 선수들도 항상 다치지 않고, 열심히 하니기. 퍼스트 에센티, 파이팅! 도전하십시오, 파이팅! 도전하십시오. 아, 돈 안 꼽으세요? 돈 꼽으셔야죠. 얼마 꼽았죠? 아니, 돈, 돈 꼽으셔야죠. 아, 잠깐만요. 뭐..뭐하시면 더듬..더듬거 아니에요? 아..내려가야 돼요 아이고.. 주세통하시라고 이거.. 연금복권이거든요 10억짜리 이게 남아도 한 번씩 많이 할 수 없죠? 아니요 제가 원나라, 이른나라 딸나예요? 아니요 네? 어마요 10만원짜리였는데? 수표예요 수표 한국어로 수표 근데 이게 저 일본이니까 3월 30일날 가야될 때 내가 귀 귀 굽고 나랑 이게 일본 거라 여행 비용 드러내셔서 내가 회하고 마가야겠다 네 제가 그 차를 한대 기재하셨습니다 차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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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대 기재하셨습니다 이거 내건데? 아니 뭐 아니고 차를 한대 기재하셨습니다 이거 안하면 좀 음식 좀 입고 음식 좀 입고 눈이 풀렸는데? 어.. 일단 저희 대표님께서 서울에서 밤을 새고 내려왔는데 아침 7시에 조개 축구회를 데려가서 아침 7시에 조개 축구회에 해냈어 우오! 휴 휴 휴 휴 휴 휴 좀 길더라도 양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뱃밟백 하나요? 뱃밟백 하나요? 뱃밟백 하나요? 4번, 5번 샤떡 현금이 없어가지고 체크카드로 일단 711 이거 하고 현금형수증을 맞추고 있어요 0104154 맞네 원래 추는 인간 아니야? 난 바로 플럼 나갔지 힐 벌라인 4 힐 벌라인 4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제공 및 틴 Portuguese 알겠습니다.